그런데 앞선 수비 2명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보면. 디펜스 좋죠. 지역 방어 좋습니다. 민호 돌파. 정답합니다. 최민호.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민호 돌파. 민호 돌파. 민호 돌파. 정답합니다. 최민호.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각자 수비 봐야 돼, 각자 수비. 역전입니다, 4대3. 안정환. 파워 듭니다. 안정환 슛. 리바운드, 리바운드. 줄리안가. 천천히, 천천히. 세호, 세호. 세호, 세호. 조세호 외곽으로. 최민호, 레이업슛. 또 들어갑니다. 최민호. 연속 득점. 리바운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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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동현아. 동현아. 끝까지 쫓아가야지. 디펜스, 디펜스를 끝까지. 세호, 세호, 세호. 미노 큰일 났다, 얘. 물 만난 공기네.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최민호 경기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각자 수비 봐야 돼요, 각자 수비. 초반이지만 오늘 경기가 재밌네요. 그렇죠. 박빙의 승부입니다. 구찌. 안정환이 이동국에게. 이동국. 중앙으로. 바운스패스. 윤경철아. 이동국.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줄리안가. 조세호. 조세호 파고듭니다. 안쪽에. 민호, 민호. 득점. 세리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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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호 파고듭니다. 조세호 안쪽에. 나이스. 민호, 민호. 득점. 최민호를 못 막아요. 세리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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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머니 나왔습니다. 6점. 세리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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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